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SNS에서 굉장히 핫한 학용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그냥 겉보기에는 뚜껑에 있는 펜처럼 별로 특이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핫할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제이티비 그냥 평범한 볼펜처럼 생긴 이 학용품의 이름은 바로 무한연필! 펜 뚜껑을 열면은 짜잔! 자 여기에 있는 펜촉이 일반적인 볼펜이 아니고요. 깎아서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 연필에 흑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처럼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왜 무한연필이냐? 뚜껑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깎을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일반적인 연필처럼 그냥 흑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심이 성스텐이랑 흑연을 합쳤다. 특수학금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손에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묻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에 흑연이 아니고 금속이 또 섞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심 하나가 무려 연필 100자루 분량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금속이 섞여있다 보니까 잘 부러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연필로 쓰듯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씨를 참 못 쓰죠? 계속 써볼게요. 저는 제이, 제이, 이, 입, 니, 다, 찡긋, 볼터치. 그 소리로도 서걱서걱 그런 소리 들으셨겠지만 일반적으로 연필 쓸 때 연필로 필기를 하는 느낌과 별로 다를 게 없네요. 글씨를 진짜 못 쓰긴 한다.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라고. 근데 어느 분야에서 천재일까? 아무튼 이렇게 그냥 써본 바로는 그냥 평범한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나무 연필을 질 때랑 그립감은 살짝 다르죠? 볼펜으로 필기를 할 때 그립감과 흡사하다고 할까요? 볼펜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는 둥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깎여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잘 잡고 이렇게 글씨를 쓰면 굉장히 그립감은 좋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꽤나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처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연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한연필을 종이에다가 썼을 때 진암의 정도가 HB 연필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B 연필을 가지고 왔고요. HB 연필이 0.5B잖아요. 그래서 그냥 B 연필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샤프도 가지고 왔고 제가 샤프심을 HB랑 B2B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깎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렸을 때 연필 그 몇 자루 깎는 게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맨날 그 연필 심 다 부러져 있는 거 그대로 필통 들고 가가지고 연필 깎은 친구들한테 연필 빌려 쓰고 그럼 왜 그랬던 거지? 오케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B 연필로 제이 제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은 샤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샤프가 HB 심이 지금 들어있고요. 똑같이 써볼게요. 아 이거 부러지면 괜히 짜증나 이거. 자 그리고 무한 연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세게 지금 힘을 줘도 쓰고 있어요. 이 쓰는 서곡서곡의 느낌은 연필이랑 샤프랑 비슷한 느낌입니다만 그냥 여기에 써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조금 진함의 정도가 연필이랑 샤프는 이제 비슷하게 진하게 보이는데 근데 연필이 조금 더 진하긴 하죠. 근데 이 무한 연필은 굉장히 조금 연한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렇게 놓고선 비교를 해서 그런 거지 그냥 얘만 가지고 글씨 쓰고 뭐 했으면은 그냥 연필이라고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우개로 또 이게 지워진다고 하는데 이게 펜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갖고 이거를 여기다 꼽아갖고 굉장히 귀찮은 그거네요. 지우개 쓰기가 조금 그래요. 분필처럼 생겨가지고 쓸 때마다 이게 힘 줘갖고 아이고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다 큰 아저씨는 이걸로 그냥 시원하게 지워버리는 게 그냥 똑같네요. 연필이야. 음 똑같습니다. 일단 뭐 필기감 테스트랑 어떻게 써지는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연필이고 뭔가 특이할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광고에서도 그렇고 SNS에서 유명한 이유가 이 심 하나로 이 연필 백자루 양의 흑연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서 노가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연필을 제가 깎아 놓은 거를 이 심이 다 다를 때까지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시작 연필은 이렇게 쓰다 보면은 흑연이 달잖아요. 뭉툭해져요 연필이 점점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연필 심이 이렇게 달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다가 뭉툭해진 것 같은데 하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쓰죠. 그렇게 또 한번 해서 계속 이걸 다 쓸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냥 끝낼 요량이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 됐네.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새 연필이고 아래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연습장을 싹 다 연필로 칠해서 뒤덮은 소모를 시킨 연필 심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쓰지 않은 연필은 굉장히 뾰족하고 얘는 이렇게 만졌을 때도 굉장히 뭉툭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무한 연필이 연필심 백자루를 쓸 수 있는 양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 달지도 않으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연습장 한 장을 다 이 연필로 채워도 하나도 달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구매를 하면요. 연필심이 하나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새로운 심을 껴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새로운 요 연필심 요 흑연을 껴고 갑시다. 렛츠고 다른 거 같은데? 아닌가? 이게 좀 두꺼워진 것 같은데 얘도? 어? 다른데? 아 근데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덜 두꺼워지는 느낌이기도 하다. 여러분 얘도 달아요. 요 밑에 있는 게 새 거고 위에 있는 게 쓴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 뭉뚝하게 살짝 이렇게 달아있는 게 보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일반적인 연필이 확연하게 차이가 되게 마모가 됐는데 근데 막상 얘네 둘을 놓고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달아있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연필에 비해서 조금 덜 달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게 무한연필로 칠한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연필로 칠한 건데 확실히 보면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연필이 이 스케치의 굵기가 굉장히 굵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필이 많이 달면서 면적이 넓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요게 무한연필은 비교적 아래쪽으로 와도 꽤나 얇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얘가 안 달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갈려나간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얘가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와서 좀 두툼해지면은 그때도 연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글씨를 쓸 수가 있을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얘를 좀 강제적으로 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셨으면 가만히 서 계세요. 안 오셨네? 오 지금 선생님이 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한참을 낙서를 하듯이 예술의 혼을 한번 깃들여 봤는데 쉼을 보시면 새거랑 혼거랑 확실하게 뭉특해진 게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필을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정도로 이제서야 달아 있는 게 좀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가 됐는데 써보니까 연필하고 똑같습니다 뭉특해져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서 뭉특한 쪽으로 이렇게 구우면 꽤나 두께감이 있는 듯하게 이렇게 선이 그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연필이랑 똑같아서 뭉특한 쪽으로 그면은 두꺼운데 쓰던 쪽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렇게 그으면은 비교적 날렵한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 그러니까 JJ가 지금 30분 동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이 심이 아예 안 닳치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연필에 비해서는 뭉특해지는 게 훨씬 느리다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맞다 이게 구성품이 요거랑 그리고 심이 하나가 더 오고요 안에 있는 지우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격이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데서 사면은 보통 4, 5천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면은 가장 최적 가격이 1.7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100원 왔다 갔다 뭐 그 정도 선이었는데 정말 그 떠도는 말처럼 한 자루만 사면은 연필을 평생 안 사도 된다? 요거까지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꽤나 오래 쓰긴 했지만 요렇게 연습장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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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써봤을 때 요 정도 뭉특해진 걸 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뭉특해지다 보면은 요게 지금도 꽤나 많이 뭉특해졌는데 요게 굉장히 막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심을 또 갈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연필보다 오래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뭔가 뭐 그림을 그리시거나 필기할 게 많은 우리 학생분들이 쓰시거나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은 뭉특해져서 이제 교체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올 거 같고요 손에 묻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손에 너무나도 잘 묻었고 지금 슬쩍 까매졌거든요? 무한연필이라기보다는 일반 연필보다 강도가 굉장히 센 그런 연필이고 연필 100자루를 대체하기엔 좀 그럴 거 같아요 뭐 한 3, 4자루면 모를까 뭐 못 공하는 분들도 많이 쓰신다고 해요 왜냐면은 강도가 세다 보니까 이게 잘 부러지지 않아 가지고 나무 같은데 이렇게 긋기에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연필 심은 힘을 주면 확실히 근데 지금 쓴 것만 봐도 얘는 굉장히 이 텍스처가 두껍잖아요? 그냥 연필에 비해서는 얘가 한참을 썼는데도 더 뭉 하긴 하네요 뭉특 아니야? 특? 아무튼 쓰다가 힘을 주게 되면 연필은 이렇게 지금 부러져서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좀 더 주면은 이렇게 톡 하고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강도가 굉장히 세서 부러지지 않는 연필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떨지 세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날카로운 거일수록 좀 잘 부러지죠 힘주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어? 뭐야? 부러지는데? 뭐야 이거? 되겠냐고 그래 이게 진짜로 안 부러지면 이 뚜껑이 왜 있겠어? 도우를 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이었죠? 근데 여기 평생 쓸 수 있는 연필이냐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살래? 샤프 살래? 샤프도 사면 안에 십 몇 개는 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샤프를 쓸 것 같긴 하지만 뭐 비상용으로 갖고 있어서 나쁠 건 없는 뭐 그런 아이템? 어디 인스타그램 릴스나 막 틱톡 같은 데서 막 조회수가 높게 나오고 진짜로 막 평생 쓸 수 있다 그러길래 아예 안 달라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네? 좀 아쉽네요 리뷰한다고 하나만 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나 샀는데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선물로 그냥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고 줘야겠네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핫한 제품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